안녕하세요 한국수자진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스타 참관 후기 기묘한 트렌드 변화입니다 이번 지스타에는 메인 스폰서인 위메이드를 포함해 NC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 웹젠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지스타에서 본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들에서 개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유저 개입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키우며 과금 모델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것과는 다른 스타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바이스 확장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유저들의 변화한 취향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가 모바일 환경에서 오랫동안 유저들이 익숙했던 스타일과는 다소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편의성과 과금 모델 기반의 게임은 전방시장이 국내에 한정되며 해외 진출에 제약이 따랐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다양한 시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될 만한 강력한 신작은 보이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